수진 씨가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 번 뽑아보죠. 수진 씨는 정확하게 선택을 하는 사람이니까. 궁금해. 나 진짜 너무 궁금해. 수진 씨가 뒤에 가서 살펴보시고. 확실해. 이거 진짜 없어요. 진짜요? 그래도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? 진짜 없어요? 좋은 건가 봐. 그러면 수진 씨, 저 상암 때는 뭐 해요, 그러면? 그냥 핸드폰하고 그냥. 진짜 솔직하시다. 진짜 없구나. 근데 우리 보통 좋은 게 없네. 혼자 있을 때 가지고 싶으면. 심심할 때 같이 놀고 싶으면. 그럼 일단은 뒤에서 따뜻하게 한 번. 진짜 없는데. 수풀 때, 수풀 때. 야, 이렇게 와요. 야, 이렇게 와요. 아, 빨리. 보통 좋은 게 없네. 안 돼! 안 돼! 아니, 이거 진짜 없어. 뭐지? 뭐야? 그냥, 어쩐지. 저희 그냥 와요. 그냥 와요. 그게 그나마인 거잖아. 맞아, 그나마. 근데 나 그나마라도 하고 싶어. 아니면 좋은 건가? 그게 좋은 건데. 우리 팀 안에 없는 거. 아니면 나쁜 건가? 아니, 아이들이 원래 이렇게 많이 안 할까 싶어. 나쁜 거일 수도 있지. 나쁜 거일 수도 있지. 언니, 빨리! 시화 씨 말 너무 잘해. 시화 씨. 그냥 저, 빨리. 맞아요? 맞아요? 아니, 최초야. 이래야 되는데. 아니, 본인이 이렇게 끌어당겨도 되는 거예요? 시화 씨 맞는 거예요? 아, 근데 그나마. 네, 그나마. 그나마. 아니, 시화 씨. 그나마. 아, 시화 씨. 시화 씨. 이 질문이 뭐 같은데 본인을 그렇게, 본인을 뽑으라고 하는 거예요? 뭐, 외롭 때는 뭐, 같이 있고 싶은 사람. 외로울 때 같이 있고 싶은 사람. 그런 거였으면 너 절대 안 뽑았어요. 막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은 사람. 제가요? 아닌 거 같은데. 아닌 거 같은데. 아닌 거 같은데. 제가요. 심심할 때인가 봐. 심심할 때 막 핸드폰 하면. 아니, 약간 뭐, 밥은 먹었나? 아, 걱정되는 사람. 아, 걱정해주는 사람. 에? 그럼 나잖아. 뭐야? 뭐야? 넌 절대 아니야. 야, 잠깐만. 고기야. 넌 절대 아니야. 나 엄마 걱정해주는데. 그럼 수진 씨가 슈아 씨를 뽑은 정말 큰 이유. 큰 이유. 막내라서? 막내라서. 챙겨주고 싶은 사람. 어. 그래, 혼자 있을 때 챙겨주고 싶은 사람. 근데 챙겨주고 싶은 사람 진짜 없는 거야? 그렇죠. 어, 절대. 진짜야, 아닌 거 같은데. 다른 멤버한테 손도 대고 있어. 아니면 각광하게 만든 사람. 아, 그거니까. 아! 혼자 두면 걱정되는 사람. 어. 혼자 두면 걱정되는 사람. 어, 혼자 두면 안 될 거 같은데. 어, 그럼 당연히 수아 씨. 맞아, 맞아. 그럼 슈아 씨가 마지막으로 수진 언니가 나를 왜 뽑았는지. 딱. 네가, 네가 얘기하는 거야? 아, 아직 그래. 수진 언니 왜 저 뽑았어요? 아니요. 아니, 슈아 씨가 생각해보시라고. 아, 저 뽑으라고 하지? 아, 제가 모르는 거 아니야? 아, 네. 너무 귀여워, 그렇죠? 그, 그냥 그거 합쳐서 다. 아, 저인 거 같아. 어, 막내를 가장 걱정하고. 네. 그런 거 같아. 걱정. 수진 언니의 좋은 점 한 마디만 해줘요. 이렇게 좋은 걸 뽑아줬는데. 수지 언니가. 수지 언니가. 수지 언니가. 수지 언니가. 많아요. 많아요. 다른 거 말 너무 잘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? 부끄러워요. 많아요. 저는 이런 거 진짜 못 해요. 아, 그래요? 언니 사랑해 한번 해줘요. 언니 사랑해! 아, 우와! 우유 learners. 우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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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